현장 세트요? 할까? 다하니 다리꺼기 꺼꺼 제끼가 꺼꺼 제끼야 다리 브레이커 다리 브레이커 아니 여기서 윙부츠를 뭐 지금은 굳이 필요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다 쓸 일이 있겠지 erk어우 베라이 스멀 오우 장축 부채 제비 긴 중 황비 왜 물음표 크랙 찌질하게 펜촉 올리고 한가? 찌질 찌질 잡을 수 있긴 있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뭐 펜촉이 있고 파이언 포션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다리 좀 꺾어본 놈인가? 평범계형 평범계형 집사장 턴ho 헐 헐 헐 헐 헐 죽음 된다 짠 죽지 뭐 흰 포션 단건 문서 칼드 직냅 칼드 서로 약화만 걸고 비슷한 놈이구나 으아아아 유독개쓰 열쇠 죽나요 유독개쓰 인파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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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왔다. 전략가? 갖고싶다. 잡을 수 있나? 능지 첫창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유독가스나? 안그러면 변신 못풀어서 뒤질 것 같은데? 물론 강화를 한다고 해서 안 뒤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덱에서 가장 강한 건 펜촉 타격 이 덱에서 가장 강한 건 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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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쌍이라도 있었다니다. 좀 덜 아프네. 잔쌍 없었으면 많이 아팠지. 마름쌍 고개. 그리운 전략을. 망단 귀집필 사야되나? 제거하고 싶다. 망단 귀집필가 맞게 제. 강호 좀 할까요? 도둑룸만 아니었어도. 드루소스. 나머만 안되어서. 드루소스. 사나우스. 사나우스. 최신 패치 노트야 별 패치 없지만 불쾌 작은 상자 불쾌 저라 몹시 불쾌 아 내 능지 정상자 정상자 능시가쿠아 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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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단 또 낳았어. 잔상부터 찍어야겠다.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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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하나 더 잡는 거 문제 없겠어요. 불쾌 아까운데.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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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흐릿해지는 부분 아이씨 3대1 손해 3대1 스노우볼과이다 2대2에서 80여 Hilfe 아이씨 1소 아이씨 1두 2두 3두 1두 2두 1두ласт 어딜 소리 잡네 이거 잘 살려 이득이면 솔직히 정... 정밀 집어야되냐 그니까 왜 이렇게 정밀이 우습지 아 퍼펙트 모턴 아까 맞았었나? 이거 먹어주면 정밀 악몽 이유리칼 악몽 잔상 악몽 불쾌 악몽 망단 악몽 유독 악몽 다 꺾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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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악몽이 뭔지 보여주자 상점 두개 보면서 재건합시다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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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몇 딜이야? 40 딜인가? skinny 반드시 어우 쑤세요 룬 괴라미드가 좋긴 좋아 살놀림 줘 갓 갓기 괸져주는거 무서워 하찮네 땡기는데? 땡기 땡기는데? 윙부츠 편도라서 쓰레기 없어졌다. 불쾌해져라 불쾌해져라 에이 유독 닫네 갓놀림 전등 여기서 죽을수도 있을거같은데 힌메시스 컵나 세보인다 어차피 저건데 룬길아미드인데 화상넣을때 풀딜로 이렇게 악불 앙불건기 이겨낫겠다 이겨낫죠 후라이 사라이 이정도는 홈 화상이 왜 다 안 빠지냐 이번 턴에 화상 빼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여기서 정맹 달팽이는 뭐 악몽 유독 해야되나 프레세 룸피 프레세 호도돕 RSA Er... 으아.. 브랫세 킹왕장세다 털베라 천장 별관이구만 나의 능지에 서차 막혀 무릎 꿇어라 벌레같은데 아 기상 타이밍 같습니다 한시간 버전이요 엄청 커다란 모기 름쇠 앙봉마 름쇠 유독 가스는 강호도 못하는데 넣지 말자 간지러웠어 인간 레고 가자 레고의 영상 이렇게 탱글탱글하냐 에이 앙봉마력살꺼 기생충 키우는 취미는 없습니다 기생충 키우는 취미는 없습니다 면발이 육수로 탱탱하네 콧물도 얼큰하네 규칙빛 세개쓰자 그대 규칙빛이 빡치는게 광기 규칙빛에 들어갈건데 그대 삼지 빼야됨 진짜 작품 약불 가면되나 앗 congratulate UT oportun 앗 일 도망가고 싶습니다. RPL 기생충 행됐다고 했잖아 제발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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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어 봐 아 핑핑이 땀 들어온다 펜 렛츠에 가자 다 돼 가자 나 봉쎄 불편한 퀴킹 참 크리트하네. 저거 골뱅이만 눌러도 자동완성 돼가지고. 또누데카 악몽의 힘을 빌어야 한다. 악몽 자세상 할까? 악몽 발 눌림? 악몽 발음새? 악몽.. 악몽 뭐 붙여야 되지? 악몽 크리트하네. 악몽 크리트하네. 악몽 크리트하네. 악몽 크리트하네. 악몽 크리트하네. 악몽 크리트하네. 악몽 크리트하 sausage. 악몽 크리트하네. ark una con 나는 흐릿하다. Arachate sa. 크릿 케이드 이 정도 흐릿하면 깨지 생존자 쇠먹는 거 없어 흐릿 가자 프레스 또 심장은 못 잡겠구만 탄갑 18승천인가 19승천부터 할걸요 와 정멜 사기다 악몽 어디다 발려야되지 다음편에 갯뚝 감아줄건데 찬성에 쓰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아 나 쎄 비싸네 아 나 쎄 비싸네 오우 에이 무서웠던가 카카오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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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20K 가드만 올리다가 시간 다 가네 어서오세요 어우 창당 혐오스러워 숙자들 너무 많이 쳐받았는데? 아 역시 창빵이 본체라니까 미라수원 좋다 악몽... 악몽에 파워카드 얹었을 때 미라수원이 진짜 좋을 것 같아 악몽전상에겠지? 악몽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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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졸 수가 없던.. 이거 미라손이지? 광기 아니지? 대신에 광기는.. 아 진짜 씨.. 아오.. 아오.. 에서 포싱가 요건 야타서에도 흐리탐 어디가냐 세상에 흐리탐 규칙비 아직 남아있다 사갔다 내가 이겼다 허접식 갓갓비 야 뭐야 구경이 남아있어 어쩔건데 15딜로 뭐할건데 레고나 밟고 죽어라 역시 갓갓비를 쏴야 돼 갓갓비를 쓰십시오 무난하게 사기 안치고 오겠다 심장 허접색 아닌가 악몽 룸피 마지막에 미라 소원 뗀 것도 진짜 좋았다 사일런트 여자입니다 호텔에서 호텔에서 감사합니다.